약간 갈비탕 국물 색깔인데? 이거는... 이 말대로... 이건 무슨 맛이지? 이거 진짜 맛있는 설렁탕 집인데? 베이스는 똑같아. 퍽퍽한... 진짜 맛있는 설렁탕 집에서 먹는 육수 맛인데? 같이 먹어도 돼. 간장을 좀 더 세게 넣은 갈비탕 국물. 왜냐하면 이게 양지잖아요? 제일 감칠맛이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본 국물이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다가. 익숙해. 익숙해. 와... 형아. 진짜 맛있는 설렁탕 집에서 먹고. 육수 맛인데? 냉정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면입니다. 맛있다. 이거는... 고기 냄새가 나는 이런 베이스가 아닌데? 설렁탕 뭐 이런... 욕먹기. 와 나 두꺼운 면 좋아. 아 맛있다. 이거. 맛있어. 이거 딱 치킨 맛이 나지, 왜 드려요? 담백하다. 나는 육면이 나한테 맞네. 이거 진짜로 영환이 형 거 육면은 내 육면에 엄마가... 양지가 진짜 최고급이에요. 야들야들하죠? 양지가 너무 싸고 너무 맛있어.